아 반갑고 오늘 생일 파티 방송 네 생일인 쫀득입니다 7시까지 오라는데 아무도 다른 명도 다른 명도 안 온 오늘 생일 파티 좀 무섭고요 지금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나 빼고 딴 때 생일 파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과연 제일 먼저 올 사람 누굴까요? 자 일단은 오면은 서치 반장씨 마실게요 자 딱 포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0명만 왔으면 좋겠다 내일은 방송 안 켜고 하거든요 생일 파티를 두 번을 해요 방송 때문에 처음에 다 한 명으로 반잔하자고요 그러면 저 내일 기사 떠요 죽어가지고 술 먹다 사망 이런 걸로 아니 근데 한 명씩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올 때마다 반잔씩 먹기로 해가지고 14명 오면 한 병을 마셔야 돼? 다시 또 마실 생각한다고? 아니 온다니까 님들 저거 온다 했어요 사람들이 온다 했어요 몇 시까지 갈게 했어요 정답 정답 진짜 갈 사람 있음 하군 아니야 지수야 뭐해 안 오고 아니 여기 30만 원 주고 밀렸다고 30명 수용 가능하다 해서 존나 넓어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존나 넓어 여기 야외도 있어 아니 지금 여기 야외도 있어 여기 이렇게 정답 아니 나 애들 올 줄 알고 이거 접시도 사놨다고 컵이랑 아 뭐야 지수야 아이고 야 100만 원 고맙다 마키쉬끼야 생일 축하한다 마키쉬끼야 고맙다 주고 받는 거지 100만 원짜리 보냈었어 생일 때 아 뭐야 준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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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구나 아 진짜 아무도 안 오는 줄 알았네 진짜 아 준표야 진짜 너무 아깝다 그래도 사람 오면 반잔씩 맛 챙겨줬거든 응응 드디어 첫 달을 하겠네 의지없어 조금만 줄게 그니까요 너무 많이 줬는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내가 앞에 서 있을게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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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겠어 진짜 그래? 여기 못 찾는다니까 아니 근데 나한테 잘 찾아왔는데 뭐지? 나 한 번에 찾아왔는데 진짜 바본가? 일단 한 잔 마셔볼까요? 한 번 왔으니까 다 찾고 있다가 그쪽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아니 형 여기가 밑에도 있고 이 앞에도 주소가 똑같아요 아 그래? 그래서 다 지금 물어보고 아 어 온다 응 아니 어쩐지 아이아이 나는 저기 몰카하는 줄 알았어 다 같이 나 혼자서 한 20분 동안 혼자 떠들고 있었어 지금 아유 또 안녕하세요 여캠 분들이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여캠 분들이 또 와주셨네 아이 버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님이랑 유미야님 네 안녕하세요 왜 아무도 오면서 우리 유미야 늦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30분은 늦을 거란 걸 저는 그냥 한 시간 동안 친구 없는 코스프레 좀 하다가 이제 한 시간 되는 게 어르르르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단 한 명도 7시에 도착하지 않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반 잔씩 따로 아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 명당 반 잔씩 네 그러면은 양식 철판 화이팅 아아 좋아 아 좋아 너무 봐줬다 너무 봐줬다 진짜 한 잔 한 잔 마시는 느낌 이제 달려야죠 방장님 안주를 좀 살펴 그래 근데 진짜 너가 내지만 내가 낼 거예요 너가 형이요? 나도 그러니까 왜 그래 준표한테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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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얼마나 부르셨나요 몰라요 저도 수많은 그냥 아무한테나 진짜 인사 씨앗 친구 있잖아 나랑 팔로우 돼 있는 사람 주소 적어놓고 아무나 오세요 했는데 진짜 아무나 오세요 진짜 아무나 오세요 가지고 일단 내일은 근데 진짜 많이 올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방송한다고 이제 정하나서 그쵸 그쵸 아무래도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얼굴 공개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오고 아마 오늘은 그래도 한 그래도 한 그래도 한 10명은 10명은 그래도 오시겠죠 설마 제가 10명은 오겠지 10명은 오겠지 인갱 언니 왔다고요 어 인갱님 오셨어? 아 진짜 오랜만에 와 나 인갱님 진짜 오랜만에 봐 나도 손주가 잘 안 보이는데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해주라 아 그래 아 미안 미안 아 왜 그래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저희 할앤 한 번 찍어야 되니까 할앤 예행연수 할앤 예행연수 여기 한 명 더 있어야 돼 요리적 아 이러리나 그리기 딱 맞다 아 그니까 딱 좋네 근데 원래 양옆에 여사 한 명 정도 더 붙어 있어 말해라 할앤 저 announcement 저 또 사람들이 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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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안녕하세요 아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저 여자랑 잘 봐요. 많이 못 찾아봤는데. 아 맞아요? 저 지금 얼굴 안 찾아봤잖아요. 화면 보고. 보나님 MPK에 뭐해요? 저는 ENTP. 아 ENTP? 저는 M2P에요. 아 M2P? 네. 어차피 기 빨리더라고요. 아니 어제 눈사람님이랑 합방을 했는데 그 분이 기가 빨려가지고 아 기가 빨려가지고. 한 시간 받치면 그 분이 때문에. 사실 한 번 여자랑 시켜보고 싶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말했잖아요. 레이드봉 입혀야 된다고. 아 저희 은근히. 은근히 화장은 예쁘더라고요. 어 맞아 진짜. 아니 눈이 커가지고. 나 잘 언제 봐. 빗벌려 죽어버릴 것 같아 진짜. 준표야 어디 갔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진짜 이쁠 것 같아. 준표야. 준표야. 준표 어디 갔다 왔었어 진짜. 고맙다 진짜. 아 준표야 고맙다 진짜. 아 준표야. 뭘 이렇게 많이 닿았어. 나도 나도. 무슨 생각하고. 어머. 아 뭐야. 고맙다. 아! 고이츠 오셨네요. 고이츠! 맞았구나. 하이 맞았구나. 아이고 형님. 안녕. 어헤우! 안녕. 자동차의 대명사, 장한평 출신이거든? 뭔 상관이야? 우리 반자는... 에이! 장한자! 아, 당황하지지 마요! 약했나? 형 앞에서 계속 그 술 부심 그릴 때는 언제고... 오케이. 아, 돌아와요. 알았어, 양심적으로. 돌아와요. 와! 아, 올려버리네. 아, 올려버리네. 스트레칭, 스트레칭, 스트레칭. 아, 근데 이거 저희가 대신 방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저 지금 거의 반면 마셨거든요. 오오오오, 세상에. 어, 그럼 오자마자? 네. 이가 너 왜 손을 떠냐? 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앞으로 올 예정에서 한 몇 명 정도 있는데? 나도 몰라.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러지? 나도 무서워, 그래서. 아니, 근데 오늘 온단 사람이...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보자 했던 애들이 한 열댓 명 있었어. 별타임은요? 좀 이따 보자 했던 애들이 열댓 명 있었어, 일단. 내일은 진짜 많이 오고. 근데 이거 방송, 이거 끝까지 그냥 쭉 하는 거. 아니, 난 두 시간을 하고, 이제. 아, 그럼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 안 하겠다. 아, 알겠다. 아, 막 갔다. 몇 명은 늦게 오라 했구나. 아, 그래서. 아, 저도. 아, 저도. 아, 저도. 내일도. 내일도. 내일도 먹잖아. 아, 쏟았다. 뭐, 니가 마셔줄 거야? 어, 이빨. 대박, 대박. 사서 준 애들이 진짜 개 늦게 오네, 진짜. 너무 있으면 향기로운 게 느껴줄 거예요, 이거. 감사합니다. 여기, 야. 이거랑 말이세요. 이거. 설탕. 아, 뭐 다 못 끝났잖아. 진짜 무슨 설탕 이러고 있네? 끝났었잖아, 뭐. 아, 과한 거다. 아, 고맙다. 역시 준비밖에 없어. 봐봐. 봐봐, 카라미. 준비 딱 제로 주잖아. 아직 멀었나? 중독. 아니. 나 지금 한 잔 먹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놀리겠는데? 아, 오케. 아, 고맙다. 안녕하세요, 오픈입니다. 아, 고맙다. 아, 고맙다. 제가 주는 만큼 먹는 거예요? 네, 주는 만큼 먹는 거예요? 인상 받자, 인상 받자. 아, 죽어, 죽어. 아, 죽어,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지금 여기서 지금 딱 뻘뻘 흘리고 하는데. 나 지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같이 마셔줄게, 야. 원샷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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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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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아, 어쨌까요? 아, 이러면서 왔어. 이러면서 안 해? 야, 쌍남자답게 한 번에 털어봐야. 한 번에 한 남자예요. 한 남자? 한 남자? 한 남자? 한 남자? 한 남자? 스쿨타임 돌아가지고 왔어요. 얘가 셀프로 왔어요. 안 부르길래. 아, 진짜. 아니, 얘. 얘가 두 개씩 떨어질 때쯤에. 아, 어떡해. 안 부를 수가 있어. 아, 근데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역시 내가 납부하길까요? 어. 근데 의미 있는 선물을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야, 내가 왜 욕했는지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중둑. 빰빠밤. 빰빠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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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김금이 너무 많아서 또 항상가 읽거든요. 빰빠빠빰. 빰빠빰. 빰빠빠빰. 네, 어디가. 빰빠빰. préc. 빰빠빠빰. 오오오오오오오! 고구마 10kg를 사왔어요. 와, 뭐야. 진석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서 10월달에 바디프로필 같이 찍겨있거든요. 내가 언제? 허플 바디 프로필! 내가 언제? 그때까지 20kg를 다 먹으라고 제가 진짜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10kg 사놓고 들고 왔어요. 우와 요새 호박 고구마 값이 금 값이요. 10kg야 10kg. 집에서 들고 왔어? 응 집에서 왔었어. 너 혹시 고구마 장사는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와 너 쫀득이 한 번 더 찍는 거야? 네 10월 달에 저랑 허플 바디 프로필. 고구마 10kg를... 나 이거 어떻게 들고 가실래요? 10kg 안 가요. 야! 집을 어떻게 들고 가 이거! 고구마 도착. 너 어디서 보이야? 나 2달 동안 고구마와 10kg를 다 먹으라고? 내가 이런 생각도 처음 받아보네. 아니면 굉장히 그... 큐티하신... 쏘라인줄 목소리 듣기자린?